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손절했던 금액을 좀 복구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아 어제 오늘은 여기 한 8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한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만원 정도 복구해가지고 한 650 정도만, 저번에 한 750 정도였는데, 이제 한 650 정도 복구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잠깐만 보면은, 아 시장 보기 전에 오늘은 여기 코아시아 프로텍, 성화이텍, 오스테오닉, 그리고 캔코아랑 AP 위성 이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에 앞서서 일단 그 시장의 위치를 잠깐만 보면은, 일단은 급락하는가 싶더니 758.05까지 코스닥이 내려갔다가 일단 위로 쭉 땡겼고, 오 주선이 785.5인데 뭐 내일 정도에 좀 회복을 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이 주봉을 보면은, 코스닥 주봉을 보면은, 장기간의 하락 후 장기간의 하락 후 이제 터닝을 하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60, 60주선이, 아 120주선이 한 800, 890 정도 되는데 또 거기까지 가려고 좀 폼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월봉의 위치가 한 번은 위로 지금 60, 여기 60개월선을 한 번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영상에서 여기서 막 움직일 때 뭐 올라간다고 막 좋아할 것도 없고, 또 내려간다고 뭐 실망할 것도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제 3월달은 한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2주 동안 계속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미국 뉴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별 종목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세스나, 레이크 버틸 이런 것처럼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아시아라는 종목인데요. 코아시아라는 종목은 연봉으로 봤더니 한 이때 엄청난 무슨 거래가 있었네요. 한 2년간 뭔 일이 있었는지 2년간 엄청난 거래가 있었고 이 까만 화살표는 20년선 돌파인데 한 번 20년을 돌파했다가 한 번 눌렀다가 이제 다시 그 작년에 음봉을 거의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봉상으로만 보면 한 1만 2, 3천원까지 가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간다라는 게 아니라 위치다. 그리고 조금만 더 파동을 이어간다면 한 14, 5천원까지 가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파동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면 간단한 월봉으로 보면 이제 여기 좀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이때 역사상 최대 거래는 이때 일어났었네요. 이때 뭔 일이 있었나 2021년 1월에 종가가 얼마냐면 11,550원이에요. 일단은 얘가 11,550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일단은 이때 거래를 제외하고는 이때 월봉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저번 달이 엄청난 거래가 있었네요. 그런데 그것의 고가가 얼마냐면 지난달의 고가가 9,750원인데 지난달의 고가가 9,750원인데 이번 달도 9,75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네요. 9,750원까지 9,750원이 뭔가 이 주식은 좀 중요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이제 다 돌아섰어요. 그죠? 장기간에 하락후 장기간에 주봉에 하락후 이제 막 돌아섰다. 그래서 여기서의 잔발이 움직임은 잘 견뎌주면 뭔가 큰 12,000원까지 가는 파동을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일봉으로 잠깐 보시면 여기 장기입형선이 있는데 장기입형선에 여기 딱 걸쳐있어요. 딱 걸쳐있고 아마도 내일쯤에 여기 빨간선이 5일선인데 5일선이 21선을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니면 월요일쯤에 뭔가 한 번에 큰 파동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봅니다. 뭐 이걸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도 모르죠.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위에 캔들은 보지 마시고 이 밑에 것만 보시면 여기 막 돌아가고 있고 일봉이에요. 돌아섰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애들이 막 나간다 해도 좀 개의치 않고 이 뭐예요 21선의 파동을 이어가는 파동이 내일쯤에 한 번 나오기를 바란다 라고 좀 영상을 남겨보고 여기 공시를 보면은 이거를 봐야 되나 공시를 보면은 아 공시를 보지 말고 공시를 보지 말고 여기다가 자사주라고 쳐야 되나 자사주 아 여기 자사주 작년 10월달이네요. 작년 10월달 작년 10월달부터 계속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10월 21일 공시의 자기 주식 취득 결과서 라고 되어 있는데 한 7천원 정도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7천원에 한 두 배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한 1만 4천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떨어져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 판단을 하고 그냥 9천원이나 만원 한 뭐 넉넉 잡고 세밀하게 매수하는 사람이야 매수하면 되겠지만 그냥 뭐 만원 아래에서 매수하면 큰 손실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주식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일봉의 위치가 좋더라고요. 여기 하락 후 장대 양봉 후 뭔가 가는 것 같다가 시장 때문에 좀 잠깐 빠졌는데 거래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거래가 조금 솟으면서 5일선을 5일선이 빨간선인데 그냥 돌파한 게 아니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죠? 내일장에는 기대하는 것은 뭐 갭상승도 좋고 뭐도 좋은데 이 21선 이 빨간선이 21선이 있는데 21선은 이렇게 좀 뚫는 양봉이 출현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못해도 더 가져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여기까지는 일단 한번 기본적으로 한 2만 8,9천원까지는 일단 한번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 막 돌아서고 있고 다 돌아섰으니까 이제 스프링처럼 위로 좀 속구칠 속구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만원을 일단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엄청나게 적병과 주식이거든요. 엄청나게 적병과 주식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를 보면 얘도 거의 뭐 2만 한 2,600원 지금으로부터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냥 뭐 매수해도 좀 크게 여긴 또 2만 5천원에 매수를 했네요. 지금 2만 6,600원이잖아요. 진짜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장기 하늘색 잘 안 보이는데 뚫었어요. 장기를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내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내일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상관없이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우하이텍인데요. 뭔 수급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봉을 보면 지금 21선에 딱 십자형으로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1,2,3,4,5 5골의 일전에 종가가 6,8,4,5 이니까 내일 이제 5일선이 얘가 갭 하락만 해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일단 갭 상승으로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5일선이 이제 여기서 21선에서 돌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전고점 7940을 뚫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디가 마지막 포인트냐면 여기 120개월선이 7,200원이에요. 그래서 내일장에 7,200원을 만약 뚫는다.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한번 뚫려 121선 못 뚫고 120월선 못 뚫고 못 뚫고 한번 뚫었다가 내려오고 이제 다시 뚫는다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개월선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7,200원을 뚫으면 한번 강홀딩을 해보고 거기서 여기 왔다 갔다 거리면 뭔가 좀 저가 매수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내일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면 같이 급락하겠죠. 다만 급락할 때 아마 거래가 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냥 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내일 봐야겠죠. 얘는 그래서 떨어져도 매수 올라가도 매수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이 좀 특이한 종목이 눈에 띄어서 여기 장기 하늘색 이평선을 다 뚫었어요.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봤더니 부실주인가 했더니 또 부실주는 아닌 것 같아요. 부실주는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걸 봤더니 얼마 전 공시를 보았더니 3천 이런 게 매도도 하고 이렇게 이거는 약간 짜질구리한 것이고 여기 얘도 자기 주식 취득 결과서를 보면 3044원에 들어왔어요. 3044원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 차이 나니까 아마 이때 어제 뭐 수요일에 갑자기 막 급락을 했었잖아요. 뭐 급락해 다니고 그걸 쫙 끌어올리고 오늘 이렇게 딱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 화살표는 장기 돌파 화살표이기 때문에 내일 장에는 이 어제의 고가 3590을 좀 만약에 얘가 내일 3590을 넘어서면 뭐 엄청난 좀 파동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만 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좀 주의깊게 보려고 하고 월봉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한 3,800원은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는 너끈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를 다 돌파했어요. 그래서 한번 위로 쫙 뻗을 날이 좀 머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영상으로 기록을 한번 남겨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물려있는 캔코나 AP위성이 이틀에 걸쳐서 조금 올라왔는데 AP위성은 늘 수급이 계속 좋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수급의 이탈은 없습니다. 그래서 1봉을 보시면 일단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1봉을 보시면 일단 5일선 60일선 회복했어요. 회복했고 여기 간단한 1봉으로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61, 120선이 둘 다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 여기 61선이 매수 포인트다라고 본다면 내일장에는 21선 한 16,000원 16,000원을 좀 강력하게 돌파한 어떤 양봉이 설 자리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늘상 말했듯이 얘가 그 시비가 얼마였어요? 시비 금액이 얘가 16,000원 됐었잖아요. 15,800원인가 16,000원인가 그랬었잖아요. 그쵸? 15,000원 한 15,000원 16,000원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최근에 했던 공시구나 하여튼 16,000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16,000원 아래는 늘상 그냥 매수의 관점을 보면 큰 손실을 안 보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손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근거는 월봉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못 견디면 큰 파동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견뎌봤었고 AP 위성도 뭔가 지난달에 월봉을 세워놓고 거래 없이 누르는 걸 보니 매수의 관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한번 버텨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적어도 한 3만원은 그래도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캔코아처럼 내일 21선 한 19,100원 19,200원 정도를 좀 강력하게 돌파하고 이번 주에 마무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남겨봤고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이제 다음 주에 아 이번 내일은 또 내일 한번 잘 매매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동네방네 펴지고 있는데 좀 목관리 잘하시고 몸관리도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행복 자본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